오늘 날씨 어때? 오늘 가산디지털 1호의 예상 최고기온은 26도, 최저기온은 18도이며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쾌이사존 검색해줘. 쾌이사존의 위치는 금천구 가산디지털 1호 137IT 캐슬 2차 13층이며 78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쾌이사존 검색해줘.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TV 꺼줘. 네, QSZTV의 전원을 끕니다. QSZTV의 전원은 70도, 1호의 턴팅, 2호의 턴팅, 3호의 턴팅이 이어집니다.